지금 아들레이던 파우머스 마켓에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 보이시나요? 되게 귀여운 빈티지 관람차가 있어요. 진짜 아이상 땅에 나와요. 근데 지금 캔을 깎은 거 볼까? 아이상 땅에 가득 들어와서 그게 다 잘 어울린 거예요 어이상 땅에 가득한 탕수수 아이상 땅에 가득한 원앙 그 뭐지? 아이상 땅에 가득한 카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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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참 쉽죠잉? 간단한데 그래도 이뻐요 좀 뭔가 이렇게 청량해 보이고 워터컬러 이 수채화의 매력이 이거죠 바로 단순하게 그려도 뭔가 이쁜 거고 자 그리고 일단 지금 다 마른 거 같아요 다 말랐으니까 이제 마무리 완성 작업으로 선을 지워주세요 짜잔 드디어 완성 생일 카드 완성 참 쉽죠잉? 음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라면 이거 받으면 되게 기분 좋을 거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이 친구가 생일이 제일 빠른 친구여서 이 친구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다음 친구들도 생일 카드 이렇게 만들어 보내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 드디어 이것도 완성됐어요 짜잔 근데 이게 무슨 용도냐 이것은 바로 짜잔 이게 수채화 팔레트인데 이 뚜껑이에요 이렇게 짜잔 귀엽죠? 그러면은 이 물건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길 바라구요 보여주셨다면은 좋아요와 띵동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